이번 시간에는 왜? 라고 하는 주제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는 물론 리눅스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UI 시스템처럼 그래피컬하게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명령어로 리눅스를 제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수업의 중심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왜 명령어 방식, 즉 CLI 방식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걸까요? 그 왜?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큰 트랩의 목표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리눅스를 또 명령어를 사용하는 명령어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어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GUI가 있고, 그래피컬한 컴퓨터 사용법이 있고, 그리고 CLI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더 컴퓨터의 에너지를 많이 쓸까요? 당연히 GUI 방식이 훨씬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CLI 방식이 훨씬 적은 컴퓨터 파워, 예를 들면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지하면서 컴퓨터를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피컬한 아이콘이나 마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들이 바로 그 사용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서버 컴퓨터라든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일반인들이 쓰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피컬하지 않은 정말로 딱 명령어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능만 딱 가지고 있으면 컴퓨터의 용량도 적게 차지하고 컴퓨터의 CPU도 적게 쓰고 메모리도 덜 차지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좀 헤비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GUI 방식을 쓰지 않고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GUI 방식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GUI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일이 되냐면 주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뭐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뭘 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다음 일을 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기다리고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뭔가 배우기는 쉽지만 그걸 이용해서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자동화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반면에 CLI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CLI는 마치 여러분이 친구한테 예를 들면 친구 이름이 누구로 할까요? 두루님. 두루야. 집에서 설거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불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일러를 낮춘 다음에 그리고 집에 나갈 때 나한테 전화해 라고 우리가 두루라고 하는 친구한테 그거를 부탁을 해놓으면 이 두루라는 친구는 그 일을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럼 저는 중간에 두루가 그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냥 결과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장점을 컴퓨터 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CLI가 갖는 중요한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조금 시간이 지나버려서 제가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 시간에 CLI를 통해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제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